할렐루야 8월 14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틱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바 왕과 번의계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샤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던이 베스도가 바오레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리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지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너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오메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올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올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올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연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느라 베스도가 이르되 매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번의계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올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일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어려움을 기회로 라는 제목으로 단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8월 14일 사동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금 바울이 사동전 32장에서 로마로 가야 한다는 거룩한 환상과 결단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벨리스에 의해서 구금이 되었던 바울 벨리스가 이제 총독에서 교체가 되죠. 베스도 베스도가 총독이 된 이후에 제일 큰 어떤 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에게 해야 될 정치적인 결단이 바울에 대한 처결이에요. 바울의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죄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그가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하는 핵심적인 보금만 그는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 번 얘기하면서 일관된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진실성과 또 그의 분명한 보금을 가슴에도 담아두게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는 게 목적이고 유대교에서 제거해버리는 게 바울에 대한 태도입니다. 어쨌든 간에 다수의 힘으로 또 유대인의 자치주의 어떤 힘으로 바울을 흔들어서 결국은 자기들의 손에 넘긴 바 되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영향력이고 강한 건가 하면 예수님이 이런 일로 당하셨잖아요. 결국은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내어준 바 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들도 그렇게 내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는 그 지역의 분봉왕인 아그리빠가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 저 사람 다 등장합니다. 네, 여기 13절 보세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력에 와서 자, 로마 총독이니까 이제 유대인 분봉왕인 아그리빠와 버니게라는 비서들이 왔겠죠. 여러 날을 잇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의 과여 이르되 벨리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자, 당신도 그 유대인을 직접 내체하는 왕이니까 내 말을 좀 들어보라. 전 총독 벨리스가 이 바울을 좀 이 가이사라까지 와서 구려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물어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다. 그를 고소해서 정죄해서 우리에게 넘겨라 하는데 어떻게 그가 내가 분명히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를 내어줄 수 있느냐 더군다나 그는 로마 시민 아니냐 하므로 오늘 총독이 오히려 앞장서서 그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자, 최대한 두려운 밀고 들어가는데 이 로마의 법, 총독의 벽을 아직 넘지 못하고 있는 강력한 어떤 면에서 압박을 좀 다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가든 간에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이거를 내어주지 않으면 내치를 이 팔레스탄을 통치해야 될 총독으로서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높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실제로 어렵죠. 그래서 한 부분은 이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그렇다고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자기가 판결하여서 그들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나중에 심각한 후유증이 있기에 그는 정치적으로 가이샤에게 상수한 걸 매우 아마 달가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6절 보세요.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래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있어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들이 하는 얘기도 자세히 들어보니 다른 건 증거가 없고 오직 사실은 뭔가 하면 바울이 그가 믿는 예수가 구원자가 맞고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다. 베스도 총독한테는 벨리스한테는 그가 부활하여 심판한다까지 얘기했죠. 그러니 보금의 핵심이요. 로마의 최고의 또 유대인 최고의 지도자들의 이 귀에 계속 들려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와 보금의 그 나라 확장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당신의 사업이 흥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건강을 유지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어차피 여러분 육체는 점점 무너지는 장막집으로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길을 간다고 솔로몬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사는 사이에 우리가 뭘 할 것인가? 보금의 소명,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 이거 감당하는 건데 바울은 그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환경이 그를 덮을 수 없어요. 죽음의 위협이 그의 모든 행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소명자의 길이죠. 우리는 더 중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길을 잃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하나님의 소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래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래 신문 받으려느냐 한 즉 바울이 예루살렘에 안 가겠다 했단 말입니다.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바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지금 오늘 40인 결사대가 자기를 매복하여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로마의 황제가 있는 본토, 본토로 가기까지 그를 잘 보존하라. 잘 먹이고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자유도 주고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라. 자, 아그리빠도 듣고자 하는데 보금 듣겠다고 최고 2층들이 귀를 내어밀고 바울에게 다가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주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를 살려야 해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이 총독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여러분 분명한 이 바울의 무죄를 또 변호하는 말이 되겠어요. 총독이 최고의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아그리빠 왕보다 높은 위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볼 때 이것저것 살펴봤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나는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걸 본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편견 없이 볼 수 있으니 아무리 봐도 예수에게서 무슨 죄를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를 넘겨주되 정치적으로 넘겨준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손을 씻은 거예요. 내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있다 하면서 제 책임까지 넘겨준 바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없지요. 세 가지 지금 상소했는데 하나 또 지금 오늘 황제에게 어떤 증거가 없습니다. 심만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운 나이다. 당신은 유대인이니까 훨씬 더 이 사람의 구체적인 제목을 더 파악할 수 있으면 한번 자료를 올려보시오. 여러 상황 가운데서 바울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면서 사람들 앞에 올려보내지만 여러분 진실은 더 분명히 드러나는 법이고 바울은 그 기회를 타서 최고위층의 심장 속에 복음을 새겨놓는 놀라운 여러분 복음 전파의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산 속에 묻어둔 게 아니라 사람 만나는 것 복음의 기회고 내가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만나는 사람 여유로워서 만나는 사람 복음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연스럽게 저는 어떤 분이 엘리베이터 타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러면서 그 짧은 기간에 웃으면서 교회 다니세요. 첫 번째 친절하기 때문에 혹시 교회에 대한 왜곡된 마음을 갖고 있어도 금방 표출 못합니다. 네 아니에요. 아 그럼 너무 좋은 교회 있습니다. 거기 너무 가시면 아마 만족할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하면서 교회로 안내하고 예수께 인도하는 기회를 받는 분들도 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줄 죄가 없죠. 없으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뺑뺑 돌린다고요? 복음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도 그 사실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